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대학 전북대학교 총장 양오봉입니다. 먼저 태국 송클라 프린스 대학 졸업생 여러분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졸업식 현장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축하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태국 송클라 프린스 대학은 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대학 중 하나입니다. 1967년 태국 남부의 송클라주 하트야이에서 설립된 이래 쉼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와는 올해 5월에 협정을 체결하였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하여 앞으로 양 대학 간 활발한 학술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열정의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룬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까지 여러분을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가족들과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졸업생들을 더욱 성장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여러분들의 성공과 발전을 항상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의 앞날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